어제 밤 12시 넘어서 카톡이 왔는데 지금 보니까 40이네 여기 이곳에서 4차 나왔습니다 여러분 와 군위 위천입니다 낙동에서는 흔한 4차지만 군위에서는 드문 4차 역시 해냈습니다 실시간 정보를 보고 가니까 우리 이조사님 반드시 잡으셨네 와 40이다 이거 실제로 한번 보고 싶어요 이박 때리니까 뭐 연락이 오겠죠 밤중에 이렇게 4차 잡은 거를 또 예쁜 채여서에게 또 이렇게 소식을 주십니다 이박을 진행을 하면서 군위 위천강에 또 4차가 수두룩 나올 예정으로 되어 있는 포인트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뜨거운 포인트 또 새로운 뜨거운 포인트가 출연하게 되었어요 군위 위천강에 새로운 뜨거운 포인트 역시 공무침을 써서 또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옥수수를 즐겨 쓰시는 분인데 그리고 공무침 글루텐을 옥수수에 묻혀가지고 잡은 결과 40 네 이조사님 파이팅 합니다 군위 위천강에 분위기 좋아집니다 못잡는 일도 있지만 또 정보를 알고 가면 아주 잘 되는 곳도 많네요 정보를 알고 가도 못잡을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기는 해서 오늘 이렇게 또 소식을 줍니다 6월 오늘은 17일 금요일 되네요 6월 오늘은 17일 금요일 되네요